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이거 안 움직여 다는 이거 안 움직여 갓니니니 다이오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동네에 핫도그집이 생겼다 해서 핫도그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고 핫도그집으로 고고싱 하고 있는 갓니니니입니다 음 비엔나 핫도그 종류도 엄청 다양하죠 치즈 핫도그, 판발 핫도그, 포테이토 핫도그 와 소스도 엄청 많아요 갓니가 와사비 소스를 아이고야 그렇게나 많이 뿌리면 어떡해 너 혼자 먹으랑 그 위에 다른 소스도 뿌리고 설탕도 슥슥 맵긴 한데 엄청 맛있다며 잘 도먹고 있는 갓니니니라 맵긴 한데 엄청 맛있다며 잘 도먹고 있는 갓니니니라 어랏? 핫도그 가게 옆에 인형 뽑기 방이 생겼네요 음 갓니니니니 인형 뽑기 방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이 녀석들 뭐 간만에 인형 뽑기 한번 해봅시다 까짓까 하나만이라도 건져오자 규 아자자 아이고 뽑고 싶은 인형들이 한가득이긴 한데요 아이고 큰 인형들은 엄두도 못 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은 실력이 안되니깐요 으흠흠흠 니디니가 다 뽑고 싶다 하네요 흑억 작은 인형에 만족해볼랍니다 어느 것을 뽑을까요? 포켓몬들 기다려라! 갓니니니니가 확 뽑아버린다 오구오구 핫도그 맞나요 니디니? 자 첫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갓니니니가 핫도그를 오믈거리면서 선풍기 뽑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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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한 번에 아이고 대박은 무슨 이런이래 자 다시 한 번 시도합니다 네네 힘을 내요 아이고 아까워 자 작은 인형에 도전하죠 초록둥둥이 잠만 보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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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끄덩 그냥 놔버리네요 다시 한 번 시도하는데요 아이고 인형 머리 긁고 아웃 자 계속 시도해봅니다만 아 안돼요 안돼 갓니니야 초집 좀 해봐 근데 이 녀석 기계들 너 그럴거니? 기계 미워 미워 작은 인형들이 도무지 뽑히지가 않아서 안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전복 코끼리 인형에 도전해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에잇 아이고 부질없다 부질없어 린니가 전복 코끼리 인형을 빼냈어요 린니 엄청 좋아하죠? 사실은 갓니 아빠가 다른 인형의 한눈을 팔다보니 갓니가 뽑은걸 찍질 못했습니다 아쉽긴 해도 그래도 성공 이번엔 몬스터 주식회사의 주인공 몬스터에 도전합니다만 역시 잘 안됩니다 어머나 이게 웬열 큰 인형을 벌써 두개나 이 역시 다른데 한눈 파느라 촬영을 못했다는 이 양반이 정말 그래도 큰 인형을 획득하니 기분이 좋아좋아 초구리 자 방금 전 시도했던 몬스터 다시 시도합니다 아아 그렇죠 탑을 아주 잘 쐈습니다 긴장 100배 다시 한 번 시도 나올 것 같아서 조금만 하면 나올 것 같아서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아 아깝네요 자자자자 다시 한 번 시도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힘을 실어주세요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자자자자 마지막 기회 아싸 우와 아자자 대박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 행진 자 큰 인형 이제 많이 뽑았으니까 작은 인형도 뭐 좀 뽑아줘야 되겠죠? 자 저 앞에 있는 강아지 인형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 보라둥이 이구 이런 그냥 놔버리는 집게발 미워 잘 들었는데 수르륵 그냥 놔버립니다 뭐니뭐니 어이구 슬슬 오기가 생기죠 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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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추를 잘 들었는데요 백화추를 잘 들었는데요 오오오오 밀리다가 오이구 스탑 자 다시 한 번 밉니다 자자자자자 떨어질 듯 우와 아이고 이게 뭡니까 강아지 인형 택이 파이리에 눌려서 안 떨어집니다 아이고 아까워 이게 웬열 웬열 저 파이리만 들어올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이고 다시 한 번 인형들을 올려보지만 그냥 집게발이 무시해버리죠 칸니 아빠가 칸니의 복수를 다짐하며 기계를 부여잡고 있는데요 아이고 도대체 몇 번이나 다시 하는지 이거 이거 핫도그 먹으러 왔다가 열불터지기 일부 직장 저 강아지 인형을 내 뽑고 말리라 헉 어머네 여러분 보셨어요? 웬열 보통 인형뽑기 할 때 집게발이 이 밀림팜까지는 이동을 안하는데요 여기 인형뽑기방은 이동을 합니다 대박 인형뽑기 기계 버그가 생겼어요 야호 얼쑤 얼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집게발이 들어와서 마구마구 잡힙니다 이렇게 깊을 수가 자 다시 보시죠 왓다리 갓다리 한번 하고 이렇게 쇽쇽 바로 앞에처럼 이렇게 쇽 뽑을 수가 있어요 대박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잡히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보자 버그 집게발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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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하나 득템 자 다시 한번 요호 피카츄 내동댕이 자 하나만 더 뽑아보기로 합니다 저 앞에 어 그렇죠 인형을 들고 인형을 들고 내동댕이 대박이죠 여러분 버그 생긴 인형뽑기 기계 사랑해요 인형뽑기 기계버그로 엉결에 횡재한 가니니니 일상 밀접 중계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가니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